양희지의 타구, 부드러운 스윙 왼쪽까지 담장 넘었습니다! 양희지의 시즌 6호 홈런! 양희지 특유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스포 2대 0을 만드는 두산베어스. 초반부터 제가 여러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높은 공. 특히 높은 공 중에도 변화구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오해의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양희지의 시즌 6호. 오랜만에 또 과한 웃음을 보이는 양희지 선수입니다. 정말 양희지 선수는 부드럽게, 힘들지 않는 스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홈런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포커볼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참, 이 스윙이 넘어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부드러움의 어떤 강함이 확실히 지금 느껴지는... 고맙습니다. hon 우리 TV에 나온 내용을 맞추고 어떤 강함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